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장거리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파우치는 스위스 퓨어와 찰스장 콜라보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 파우치에요. 사이즈가 넉넉하고 쿠션이랑 립, 브러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아이띵소 파우치를 검색해보시면 비슷한 제품을 찾으실 수 있어요. 수정화장용 파우치이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패드 제품을 지퍼백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참 간편해요. 이 제품은 거즈면이 있어서 각질정돈과 수분 부축, 피부 진정에 좋아요. 면봉은 외출시 눈밑 번짐이나 입술 라인 정돈용으로 사용합니다. 샘플지는 아무거나 잡힌인데로 들고 다니고요. 미스트는 미샤 비폴렌 앰플을 구매하고 받은 제품인데 프랑스 용기를 사용해서 그런지 분사력이 진짜 좋아요. 베이스 수정은 블랙쿠션을 사용해요. 저는 15호, 21호 두가지를 사용하고요. 진짜 무너짐이 거의 없고 매트한 제품이라 여름에 사용하기 딱 좋아요. 수정화장용 파우더 내신 기름 종이를 들고 다녀요. 이 제품은 한쪽 면에 파우더가 묻어있어서 기름도 잡아주면서 파우더 바른 효과까지 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쉐딩과 하이라이터 제품이고요. 저는 이 중간 색상으로 코 쉐딩, 그리고 이 두가지 색상으로 섞어서 턱 쉐딩으로 사용합니다. 붉은기가 적어서 아주 자연스러워요. 블러셔는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거나 손으로 바를 수 있는 제품을 들고 다녀요. 치크 색상 102번인데 진짜 이쁘니까 꼭 테스트해보세요. 저는 이 제품도 두개 갖고 있어요. 이건 립앤치크 제품이라서 파우치에 넣어다니면 활용도가 좋아요. 저는 중간 색과 마지막 색을 잘 사용합니다. 발색은 굉장히 여리여리한 코랄 피치색으로 발색되고 뭉침 없이 잘 발리는 편입니다. 브로우는 수정화장할 때 눈꼬리 쪽이 잘 지워져서 심이 얇고 한올한올 그려지는 제품으로 들고 다녀요. 단점은 잘 부러지기 때문에 조금씩 빼서 사용해야 합니다. 섀도우는 이거 한가지만 들고 다녀요. 유명템답게 발색이 선명하지만 약간의 가루날림은 있는 편이에요. 단품 하나만 발라줘도 음향은 물론이고 눈 주변 톤이 예쁘게 정리돼서 깔끔한 느낌으로 눈화장을 수정할 수 있어요. 아이라이너는 브라운색을 사용해요. 이 제품은 번짐이 적어서 자꾸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4개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이돌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유명해줬는데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어서 일본에서 사왔어요. 은은한 금벌이 과해 보이지 않고 도톰한 애교살을 만들어줘요. 이 제품은 애교살 그늘을 만들어줄 때 사용해요. 주로 중간 색상과 밝은 색을 섞어서 사용하고요. 브러쉬는 다이소 브러쉬에요. 얇아서 라인 그리기가 아주 좋아요. 하나쯤 갖고 있으면 활용도 높은 브러쉬입니다. 이 제품은 픽서 마스카라인데 픽서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서 속눈썹 고정력이 아주 좋고 미세한 화이버가 들어있어서 속눈썹도 은근슬쩍 길어지는 제품이에요. 많은 립밤을 써봤지만 바세린 립밤이 제일 촉촉하면서 각질을 잘 재워주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오렌지 레든색으로 얼굴에 형광등을 킨 것처럼 화사해 보이는 색상이고요. 빨리 픽스되는 제품이라 바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면봉을 이용해서 블렌딩 해주면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어요. 픽스되고 나면 음식을 먹어도 지워지지 않고 입술에 착 붙어있는 제품입니다. 핸드크림은 싸고 막 쓸 수 있는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자외선 차단 기능에 바르면 톤업 기능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렌즈를 항상 착용하기 때문에 인공 용매도 챙겨줍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용 빗이랑 실빈, 머리끈도 챙깁니다. 이건 올리브영에서 산 실빈 케이스예요. 튼튼하고 좋아요. 인공 용매 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